안녕하세요. 속도가 장난해 속도가 오줌마입니다 오줌마 오오오오 됐다 허우 10분 나오네요. 10분, 시작하기 10분이라네요, 10분정. 팀은 이미 다 나와있어요, 돼지는 다 자리 됐어요. 네, 이제 곧 시작할거에요. 4시에 시작해요, 4시에. 아우, 말도안돼. 달콤달콤, 마찬가지로 나. 오이고, 저는 오줌이에요. 하단 아니고. 호요로 한경이 이제 연근이 긁어치네. 하단 아니고. 하단 아니고. 비배를 이렇게 맞자마자. 서현님과 사회 환가워요. 와, 이제 황강벨이기 때문에 지금. 너는 내게 첫사랑 사랑아 가르쳐주세 님 아이디 있어요? 님 아이디는 뭔데요? 넵 왜 앞에 저렇게 크게 차이했나요? 제이현이라고 사용한거에요 너와 함께 걷던 그 길이 지나가기 위해서 쿠키님 대신 제가 하기로 했어요 쿠키님 대신 제가 이생님 어서와요 반가워요 어제는 쿠키님 대신 했죠 쿠키님이 계속 할거면 오늘 끝까지 하라고 했는데 저보고 하라고 했어요 제가 지겨운데 이제 똑같은 렘파토리 똑같은 렘파토리 여러분 지겨워 이렇게 너 하나만 혹시 난 너를 볼까봐 어떻게 되면 흔들릴까봐 내 맘이 약해질까봐 말라미틴 날 보일까봐 저 끌게요 이제 네 뒷말 끌게요 굳이 먼 길을 돌았어 혹시 네가 있을까봐 전화 부는 걸 이미 바꿨어 혹시 네 생각이 날까 집도 옮겼어 하지만 입에서 나진 못한 말이 새 혹시 너를 볼까봐 다시 돌아올까봐 우린 아직 하지 못했는데 우리는 아직 서로 모르는 저는 평평한 송이 전문이기 때문에 둘 중에 서로 둘 중에 좀 더 마음이 드는 사람 같아요 네 둘 중에 서로 둘 중에 좀 더 마음이 드는 사람 같아요 너는 내게 첫사랑 사랑 가르치진 자 이제 3번만 더 가볼까요 I'll never forget you I'll remember 1번만 더 가볼까요 왜 너 하나만 아 진짜 다시 시작해 말하고 싶지만 둘리지도 또 보이지 않는 넌 치킬러분님에서 반가워요 지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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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보세요 카이니가 좋아요 광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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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어요? 저는. 기억이 안나네. 현금이야 뭐 이기면 주는대로 말해야죠. 아. 성인시우라는 성큐비 좋고 애플월라는 아 애플월를 불러요 대표는 대표는 애플월를 불러요 성인시우라는 큐비 좋고 성큐 아 애플월를 불러요 성인씨는 별로 난사가 좀 약해가지고 별로돼. 둘이 달라가지고 악쌤하고 있어 애플월를 아 별론데? 겉에는 성큐야 저 성큐 성큐하고 왕가 그런거 대출하면 될텐데 피가 떼어내려오면 내 사랑이 머리에 내리면 추억이 되살아나고 추억이 되살아나고 성큐님 어서와요 반가워요 가슴에 내리면 울어 고소한단 사랑이 떠오르고 내 사랑은 소체님 면생 아니에요 친구 덜 사랑해 내게 외치면 피가 내리는 주기를 따라 걷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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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며 바라보낼까 널 기다려 믿음이라는 열쇠로 사랑의 상자여 사랑이란 기도를 전하는 전화를 걸어 내 맘이 늘 찾지 못해도 그저 하늘 바라보며 외치죠 작함을 꾸준으로 해야 한가워요 내 사랑의 저 배와 속 작은 바람이 그가 되어 내려오면 내 사랑의 머리를 내리며 추억이 되살아나고 가슴에 내리며 소중했던 거 저 겸파할 때도 좀 이따 할 때도 게임할 때도 노래를 할 건데 그 사랑의 이슈를 닿으며 그 사랑의 사투데랑력을 한 거예요? 반가워요? 비가 내리는 그 길을 따라 걷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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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며 넌 바로 내 땅을 기다려 오라가 두께로 내 삶에 단 한 번 기도했던 대로 이렇게 해 외치며 사랑 비가 내려와 어느새 노블리 반가워요 다만히 떼블리 오세요 반가워요 내 사랑의 눈이 내리며 내 앞에 네 이스라엘 이가 서있고 바라던 이 밤 내 그는 내리며 그는 감지로 너의 다시 사랑의 춤을 같이 춤을 쐈요 내 사랑의 내 숨에 나면 자 이제 얘기하러 가요 원선 바로 누구 따라 계셨나? 아 아 아 아 에이 아플리카노크 해야되요 아플리카노크 건가들의 초필수의 초필수 없으면 안돼요 여기있나? 60채널인가?